소경수, 소경수 어떻게 쫄다 보겠지? 응? 쫄는 거겠지? 어떻게 나는 부는 건지 아냐? 뭐야? 어? 잘하는데? 뭐야 내 생일 때가 이런 거 내 생일 때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야, 쎈다 어, 야, 나 원래 요러는 거 같아 오늘 엑소, 제가 엑소를 좋아하는데 거기 카이 생일이라서 저희끼리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일단 그거 사야 돼 아니, 딴 데는 우리 파티할 때 쓸 거 사야 돼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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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카이로 K, K, A, I 하자 카이, D, O도 하자 원래 경수도 잊으면 안 돼 경수 생일은 지난 건데? 그래도 해 이건가? 어 내가 D가 자꾸 위상하게 돼 이걸 어떻게 해 줘봐 D, O 하고 있어 지금인가? D, O가 왜 이래? Q 아니야? Q인데? Q 샀어? Q 샀어? O 같아, Q 같아 Q Q 샀어? D, Q? D, Q? D, Q? 아, 왜 이래? 짜증나 Q 샀어? 마음에 안 들어요 어, 너무 빡빡해 울었어 아, 진짜 짜증나 Q 샀어? 그거요? 신영이 언니 Q 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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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가 좀 아까운데? 디오 생일도 해줘야 했는데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쩔 수 없죠 분명히 동그라미였단 말이에요 분명히 골라서 왔죠 이렇게 완전 신화 계산을 했는데 불고 나니까 이상하게 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큐 큐라고 여기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가 멍청할 줄 몰랐어요 빨리 붙어 주세요 어디 어떻게 붙이지? 됐나? 귀여운데 이게 진짜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됐어 이거 불을 어떻게 꺼? 아, 이거? 완벽해 완벽해, 사진 찍자 이거, 이것도 같이, 같이 괜찮지?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오케이 우리 이제 뭐 하지?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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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부르고 찍을까? 노래 부르고? 어 야, 진짜 귀여워 아, 이거 좀 카메라 없나? 우와!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어딜 꼽아나, 귀여워서 못 꼽겠어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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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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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정희 생일 축하합니다 저음 밀어, 저음 밀어 저음 밀어, 저음 밀어 올해 애들 진짜 다치지 않고 활동 잘하게 해주시고요 아, 몰라 몰라 완전 이거 완전 아닌 얘기하지만 저희 콘서트 한 번만 가게 해주시고요 너 저음 밀어 연애하게 해주세요 저음 밀어, 저음 밀어 좋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잘하게 해주세요 저 1년 동안 진짜 행복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왜 저래? 화이팅, 화이팅 오늘 축하합니다 우리가 케이크 먹어? 너무 예쁘다 칼 있어? 응, 칼? 칼 여기 있어 평소에 생일 되면 그냥 뭐 약간 번지 쓰듯이 다이어리 이렇게 하고 그냥 축하하는 사람들 축하하는 거 보고 좋아요 누르고 이런 것만 했었는데 은지가 오늘 와서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거를 우리가 한다고? 처음에 약간 이랬었네 하니까 저희끼리 신나니까 약간 오늘 카이 전광판도 보고 생명 파티도 하고 약간 서울 와서 이때까지 못 해본 거 다 해보는 기분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